.. 시방 집 괜찮나요? 하나씨 집 괜찮냐구요? 네 근데... 너무 괜찮은데요? 아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겄네 이거 막 목도 쫄리고 신발도 딱딱한 게 이게 여가 불편한 게 아닌데... 철 씨 지금 너무 멋있어요 우리 자신감 가지고 촬영하러 가볼까요? 자, 시선 시선! 자, 철 씨! 긴장이 좀 덜 풀린 것 같으니까 이 포즈 한번 취해봅시다 그 와이프 손 끌어주는 자세 이거 그렇지 조금만 더 이렇게 조그나게 쓰고 자, 철 씨 표정 잡고 자, 로빈틱하게 웃으면서 팍팍 쓰고 표정 잡고 좀 더 벅차게 자, 선생님 이게 제가 경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앞에 아무도 없는데 제가 혼자 하려니까 이게 참 이렇게 힘드네요 네 오케이 그러면 보자 어! 이 여성분이 도와주면 되겠네 네? 아... 저요? 네 편하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 씨... 괜찮겠어요?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상대방은 안 나오는 거니까 자기도 아니 진심이? 네 여기 그렇죠 자, 준비됐으면 한번 가보죠 왜 이러시는 겁니까? 이왕 하드라는 거 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기사님 뭐 우리 준비됐으니까 한번 찍어보죠 어 예 야, 느낌 좋다 자 하나 둘 셋 이거 느낌 있네요 하나 둘 셋 어 어 그것도 좋네 하나 둘 셋 프라이데이 일어나서 셋 너 Kafka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